시민들의 산책로로 인기를 끌고 있는 천안천이 천안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해졌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하천 스마트 예경보 시스템과 공공 와이파이 등이 설치됐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천안천 상류에 설치된 스마트 예경보 시스템입니다. 초음파로 하천 수위를 측정해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하천 진입로가 자동으로 차단돼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막습니다. 또 주민들에겐 하천 통제 소식을 안내 문자로 전달됩니다. 자동적으로 수위에 따라서 경고 시스템이 내려와서 사람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민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시스템입니다. 천안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 원 등 총 8억여 원을 들여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을 준공했습니다. 천안천에는 천안시 캐릭터인 천안프렌즈를 활용한 12대의 스마트 경관 조명도 설치됐습니다. 이 조명에는 공공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돼 있어 산책로 인근에선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도시재생어울림센터 1층에 설치돼 이달 말부터 운영되는 스마트 도서관은 비대면 무인대출이기로 도서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약 600권의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송영환입니다.